창경궁 후원 옆 카페에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갔다가 파란색 나팔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벌새같이 생긴 곤충이 정말 빠르게 날개짓을 하면서 나팔꽃 사이로 이리저리 부지런히 꿀을 빨고 있습니다. 몸통의 크기가 어른 여자의 손마디 정도입니다. 분명 벌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곤충을 본 적이 있는데 가만히 한자리에 있지를 않고 워낙 빠르게 다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주둥이 모양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 곤충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이번 기회에 나팔꽃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나팔꽃은 매꽃과에 딸린 한해사리풀이며 원산지가 중앙아메리카입니다. 잘 알다시피 나팔꽃의 영어 이름은 모닝글로리입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낮에는 오무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팔꽃은 계량종이 많아서 그런지 오후에도 피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시간이 오후 3시경인데 아직도 활짝 피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팔꽃을 재배한 것은 꽤 오래됩니다. 씨는 한의약에서 견우자라 하는데 당초에는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씨앗이 퍼져 우리나라 어디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팔꽃은 꽃이 예쁘다 보니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서 다양한 종류로 분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많이 계량했습니다. 1806년 에도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꺼진 뒤 공터에서 모양이 이상한 나팔꽃들이 자라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나팔꽃붐이 일어나 많이 계량했습니다. 그래서 나팔꽃을 재배하는 방법에 관한 책도 많이 나왔고 꽃을 전문적으로 파는 점포도 생겼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나팔꽃 축제도 열렸습니다. 나팔꽃에 관해서는 워낙 일본의 연구가 많아 1956년 국제유전학회의에서는 나팔꽃은 누에, 금붕어와 함께 일본의 독자적 유전학 재료로 전시되었습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의 나팔꽃이 있는데 딱 하나, 노란색 나팔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야생종 노란색 나팔꽃이 있다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